우리 먼저 손인사 드려볼까요? 손인사로 기자님들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계속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까처럼 또 밝은 포즈 여러가지 사랑의 하트로 한번 맞춰볼까요? 아유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입니다 또 다른 하트 날려주시고요 SOS 포인트 포즈 해볼까요? SOS 포인트 포즈 해볼까요? 네 타이틀곡 SOS 포즈 네 좋아요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정면입니다 정면 네 아까처럼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밀착해서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번엔 또 밝은 포즈 사랑의 하트를 포함해서 하트 한번 해볼까요? 네 우리 기자님들 저희의 하트를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할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저게 다 왔습니다 아유 bartender 네 아유 넌 시끄러 네